자 인트로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. 원래 이 곡은 기타를 정 튜닝으로 하시고 저랑 똑같은 코드 포지션과 탄염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. 전 지금 기타를 홀 하프 다운 튜닝 그러니까 위의 줄에서부터 지금 반 캐시가 낮춘거에요. 이 점 좀 참조를 해주시구요. 일단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피아노 보이싱을 그대로 살려야 돼서 지금 코드들이 조금 애매한 코드들이 나오는데 천천히 제가 그려드린 탑을 보시면서 천천히 해볼게요. 자 16비트 스윙필 지켜주셔야 되요. 자 요런 필드 있죠. 자 16비트이기 때문에 1-E-N-A, 2-E-N-A, 3-E-N-A, 4-E-N-A 이런 식으로. 자 인트로 부분. 세, 느리게. 자 여기서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코드가 계속 당김박으로. 슬라이드로. 슬라이드로. 계속 당김박으로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요 코드 많이 나와요. 지금. 자 7 코드에다가 샤벨 레몬 텐션 붙은 건데요. 요 코드 조심하시고. 그 다음에 이 부분. 자 여기서 지금. 이렇게 한번 스타바토 느낌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. 자 요 마지 잘 들어보세요. Bm9. 네 여기까지입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아멘